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? 고음의 주인공. 그래. 사목 사모스 소원의 주인공. 나의 작품이라고 불러. 저 언니를 빌어. 유독하게 하여 베이베. 뭐 하나 빠짐없이 개쁘구나.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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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고 전부 평범해. 바위처럼 무감정한 내가. 이렇게 다시 바보가 된다. 정신 차려 본인이 앞에 와서. 뭔가 오마무시한 게 나올 것 같아요. 선배님 저 말 굉장히 잘 듣고요. 하라는 거 다 이렇게 잘 따라갈 테니. 잘 부탁드립니다.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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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.